하이퍼맨 객심장! 아니 말씀하세요 오늘 강 심장은 무슨 스페셜이에요? 저를 보고도 지금 모르시겠습니까? 모르겠는데요. 자체발광 스페셜이죠. 아 죄송합니다. 강 심장이가 환하게 비추죠.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분들을 소개합니다. 자체발광 우리 미남이녀군들 청춘도 해주고 있습니다. 회사같이 환한 미소의 소유자 이영아! 자체발광 포즈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안녕하세요 자체발광 이영아예요. 이영아씨 이영아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처음이라도 부담돼서 보실 수 있어요. 강민경! 자체발광 포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아니 지금 머리가 이렇게 되어있었잖아요. 그리고 여기는 머리가 없잖아요. 보통 제가 샴푸 봐도 있는 부분을 찰랑찰랑해요 그러잖아요. 없는데로 자꾸! 저는 그냥 연기로 한번. 연기로 한번. 연기자닙니다. 잘하십니다. 내 이름은! 이! 광! 김! 이게 자체발광 연기가 아니라 그냥 발연기. 광기를 보이신 것 같아요 광기를. 크리스티라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머 크리스티라 너무 뵙고 싶었어요. 우리 강심작 처음 나오신거죠? 그랬죠. 그랬죠. 한국말을 그렇게 크게 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어요? 사실 제가 안 배웠어요. 제가 원래 이탈리아 있었을 때도 약간 시끄러웠어요. 원래부터. 원래 이탈리아에서도 시끄러운 편이셨어요. 네 맞아요. 아 그래요. 그렇죠. 아까 인사하면서도 그냥 평상시도 말 저렇게 하나 싶어서 어 크리스티라 안녕하세요. 근데 이탈리아 어디 로마에요? 밀라노야. 그 나라는 자체도 웃겨. 밀라노로도 웃기는구나. 진짜 웃겨. 별말 아닌데. 자체 발광 포즈 보여줄 수 있어요? 할 수 있겠어요? 할 수 있겠어요? 하나 둘 액션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스티나에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이 분이 나서야 될까 봐요. 자체 발광 오면 이 분이 깔아올 수가 없죠. 우주미남입니다. 슈퍼 예능감의 조합 예술이 슈퍼주니어의 김희철. 예예예예예예이. 준비 됐습니다 먼저. 자 자체 발광. 컷. 액션. 뭐 다 빛나니까 아무 걸로 잡아주세요. 아 오랜만에 하니까. 김일철 씨는 이어갈 수 없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강심장 역대 최고의 분당 시청자의 휴인국이도 김일철 씨 있더라고요. 그 비결이 뭡니까? 아 그 비결을 제가 알면 굉장히 거만해질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그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순수함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약간 그런 심리 아닐까요?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게 되는. 김일철이니까 괜찮아. 왜 김일철이니까 괜찮다는 겁니까?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사실 미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. 어 쟤 왜 저래 쟤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라고 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. 굉장히 예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. 그래서 뭐 어렸을. 오늘 이상하시네. 왜 그래요 지난번에 잘하더니. 김일철 씨는 미워할 수 없는 게 김일철 씨는 처음 볼 때부터 버릴 수 없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. 엑스벨 할 때부터 재밌어요.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. 아 어쨌건 데뷔 전부터. 예. 뭔가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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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